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4차 유행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되죠. 5월 접종 사전 예약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방역당국은 6월 첫째 주 예약도 곧 마감된다며 원하는 날짜에 접종하려면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5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65세부터 74세까지의 경우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접종 예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월 첫째 주 예약은 이번 주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모두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드물게 종종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21일 금요일에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 백신 1832만 회분 중 823만 회분이 이번 주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009만 회분의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니시던 곳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택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